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참 영악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참 멍청한 친구다. 두 가지의 모순된 생각이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가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그는 이미 대선 패배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신에게 밀어닥칠 수 있는 책임론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문을 열고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가 제안한 대로 윤 후보가 수용했을 테면 대선에서 무난히 이겼을 텐데 혹은 그 봐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잖아 이런 것을 차근차근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또 상대방을 흔들기 위해서 그런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일 바쁘게 라디오 텔레비전 유튜브 온갖 때 다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이준석의 윤석열 후보 흔들기는 새해 백두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하루에도 텔레비전 방송 유튜브 채널 인터뷰 페북에 단 한 것만 그의 발언이 공개되더라도 이번 대선은 윤 후보의 대선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대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준석이 노리는 것이 윤 후보의 대선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선은 이준석 대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는 무자비할 정도로 당대표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입치를 굳히기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당대표에 있는 동안 확고하게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또 그를 뽑아준 사람들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지지도를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 포석을 가지고 그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를 이일날 이준석은 nbn 인터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윤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에 대한 견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당 후보와 단일화 한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간 2030세대 지지율이 다시 윤석열 후보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단일화보다는 2030세대의 불만을 찾아내고 다시 그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얼음장애로 볼 수 있겠죠.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없다면 사실 선거는 이번에 힘듭니다. 그렇지 않느냐도 힘들지만 그런데 이준석 씨나 김종인 씨 모두가 안철수 씨와 불필요한 그런 악감정을 쌓아왔기 때문에 단일화 그런 과정이 어려울 겁니다. 이준석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안철수 측에서도 그래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굳히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의 말 밑바닥에는 안철수 없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중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단일화 없이도 세대 포위론과 세대 결합론을 위해서 정확한 전술을 구사하면 윤 후보가 지지층을 다시 흡수할 수 있다. 2030 지지층이 2021년도 내내 국민의 힘과 견고하게 결합해 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인재의 영입과 2030은 집토끼라는 윤핵관들의 전략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보를 반대하는 그런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제 논평은 이준석 발언 가운데서도 그나마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신지의 영입권에 대해서는 어떻든 윤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혀 선대위에 합류할 생각이 앞으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준석의 최종 결정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습니까? 제 논평은 당대표가 자기당 대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당대표가 자기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간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를 그냥 탄핵시켜야 되는 것이죠. 대선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꾼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그런 당대표를 그 자리에 앉혀놓아야 될 어떤 종류의 그런 정당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지지율 하락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윤호부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선거 여왕이 사라진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덕표 전략 없이 간표 전략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표를 읽지만 않으면 이기는 선거 경험만 가진 분들로 선대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의 논평입니다. 이준석 입에서 언제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 때마다 패배했다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준석이 어이없게 당선된 당대표 선거 모두가 다 선거의 정직성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을 거꾸로 나왔는지 그야말로 2018년 지방선거부터 역대 선거 데이터를 보면 그냥 맹백한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애써 눈을 감아버리는지 그것은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 뒤에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약점을 잡히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뭐가 남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크게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자신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그게 필요하면 적절한 단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공보다도 말단히 얘기하거나 당과 상관없는 방송 패널들이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당대표는 당원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당대표 사태를 원하면 적절한 단위를 거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단일화 필요 없다 이준석 주장입니다. 당대표 계속 하겠다 계속해서 분탕질 치겠다 이것이 제가 그의 인터뷰를 보고 내린 요약기입니다. 이준석의 큰 판단은 자신이 이렇게 계기면 그들이 진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닌 거죠.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진다 우리가 이긴다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진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준석의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음은 광용석 변호사가 이준석의 그런 아주 다양한 훈수지를 보고 한마디로 콕 집어서 비판을 합니다. 말만 들으면 아주 그냥 제갈량이야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만 들으면 천산유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정치판을 들었다 놨다 하네 그런데 현실은 마이너스 3선 세 번 도전에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잘하고 네 쪼대로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국회의원 할 때마다 도전할 때마다 떨어지냐. 너 같은 수준의 정치평론은 기사식당에서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노인정을 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국회의원 선거 세 번 전패의 정치근달 이준석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강용석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래도 할 말이 있죠. 지역구에서 한 번 나가서 또 당선이 됐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18대 했으니까. 이준석의 판단대로 그냥 계속해서 개기면은 깽판을 치면은 그들은 패배하고 자신은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준석의 속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지도 않고 그냥 온통 수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준석이 그런 수익을 누리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협조하고 있을까? 뭔가가 있겠죠. 사람은 뭐 이득이 크거나 아니면 코가 꽤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적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id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